그만하자. 미안해. 나 그만둬, 사피아노. 재미도 없고 돈도 안 돼서. 타고 망해서 오늘이 끝이에요. 그럼 요즘 뭐해요? 배달은 알바로 하시는 거예요? 네. 저 친구가 가끔 될 때는 또 터지거든요, 대표님. 우리 회사 몰라요? 알죠, 유튜버면 다 들어가고 싶어하니까. 이 레슨 네가 신청한 거야? 피아노 선생이 너야? 오늘 할 만큼 하셨죠? 뭘요? 돈 자랑. 도연서랑 헤어지고 바랬던 건 딱 하나다. 적어도 나보단 괜찮지 않기를, 후회하기를. 누나라고 해도 되죠? 저 좀 전까지 현성 누나랑 같이 있었거든요. 술 먹었네, 지금. 제 곡 피아노 맡아주면 안 돼요? 여기서 지내면서 작업을 한다고요? 내 프로젝트인데. 이런 편한 작업 환경을 듣고 딴 데 산다는 게 이상하잖아. 우리 진짜 잘 맞지 않아요? 이게 맞는 거 같으면서도 이게 안 맞는, 좀 그런 느낌이었어, 난. 지금은? 대표님한테는 아무 감성 없는 거죠? 나 누나 좋아하거든요. 그 사람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. 보여주려고 진짜 열심히 해 봐서. 어떻게 뭐, 걔한테 마음 있어? 있으면 뭐. 그래서 있어? 어... 괜찮지? 나 안 가는 사람 하나도 안 괜찮아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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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